자 지용하니 비에 23입니다 그쵸? 네 시작해 뭐야? 응?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치? 네 시작해봅시다 소리 잠시만요 소프님이었나? 아닌데? 소프? 그렇지 뭐라고? 소프 소프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요렇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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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네 그래서 오우 소프 합쳐서 소프 소프 그래서 S는 그중에 S 됐고 OA는 O O 되고요 OA는 O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그래서 합쳐서 소프 소프가 되었답니다 됐습니까? 네 소프 소프 다시 보고 와 네 오케이 소리 소프 쓰기 S O O A P 뭐여서 내는 소리? 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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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개수 그래서 소리 개수는 하나 하나 셋 셋 인데 그렇고요 그래서 뭐여서 뭐가 되지? 잠시만요 음 P는 불 불? 블루 블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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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브 브 을 을 우? 우 합쳐서 블루 블루 그러니까 P는 항상 B B B B B L은 항상 울 어 U는 우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지? U와 가진 세 가지 소리 U 우어? 그렇지 U, 우, 어 중에서 우 우 E는 원래 E, A, O E, A, O인데 여기서는 소리 나지? 안 난다 오케이 그래서 다 합쳐서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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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멜 이스트 슈즈 컨텐츠 지금 슈즈를 계속 틀리고 있어 어? 슈즈를 너 쓰기 연습 안 했는 거 너무 티낸다 쓰기 연습 했는 거 어? 공책에다가 쓰기 연습하고 찍어서 보내라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? 응 이렇게 꽂혀 오세요 그 다음에 다음 여섯 소리 개수는 하나 하나 하나네 모여서 문 그렇지 뭐라고 큰 소리로 문 문 그래서 하나씩 우 문 문 오, 오는 항상 우 우 N은 N N이 N 소리네요 아니 아 문 네 그래서 합쳐서 문 알았습니까? 오케이 문 문 문 문 쓰기 N O-O-N 소리 문 문 문 문 문 잠깐만요 어 생각하고 있어 어 나 이거 언제 알는데 이제 알아 이거는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오케이 수고 왔어요 이거는 기억하기로 스푼? 그렇지 뭐라고 스푼 스푼 오케이 소리는 둘 하나 안녕하세용 그래서 하나씩 합쳐서 스 스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 소리 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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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는? 그래서 합쳐서? COUT COUT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소리? COUT COUT 쓰기? S 아.. S가 크 소리도 내는 거 아니야? C? O O? 아무 말 안 해 A T 오케이 소리? COUT COUT 계속했어? 하나, 셋, 하나, 하나 헷갈렸던 것 같아 얘는 두 개 아니다 이렇게 하자 네 개 하나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? 긴 문장에서 뭐 세 개씩 세 개씩 잘라서 읽으면 되는데 뭐 더 W가 우 소리란 거를 개가는데 많이 헷갈린다 온라이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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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이밍이네요. 응? 온라이밍이네요. W가 무슨 소리 내는데? 까먹었어. 이거 무슨 소리였나? 코는 가려야 된다. 마스크 쓸 때 맨날 코를 내놓고 있어요. W는 우 된다고요. 우! 김 문장이었어요. 우 소리로 뭔가가 시작되겠네. 蛋 esquerda 스틱스 이에 이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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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, 엔, 비, 비, 해낸 누? 슈로우? 슈로우? 갑자기 여기 뭐 얘가 무슨 소리낸다고 슈 소릴래? 슈, 우 우 소릴래? 근데 슈로우라며 다 합쳐서 알아갖고 오시구요 네 inese 밤 너로우 마시지 마시지 지저하